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2년 8월에 출고된 2013년식 크루즈 4도어 2.0 디젤 LTZ 플러스 더 퍼펙트 블랙 등급 차량입니다. 이제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9만 3,791km 판매금액 49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2년 8월 22일 출고 2013년식 주행거리 9만 3,791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추화제로 되어 있구요. 차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추화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도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후측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휠타이어 상태 너무 양호해 보이구요. 엔진룸, 하이패슬룸밀러, 버튼시동 스마트키, 주행거리 9만 3,795km,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 시트 다 너무 깨끗해 보이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구요. 마이 링크,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오토라이트, 후방 센서, 트렁크. 차 상태는 진짜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2년 8월에 출고된 2013년식 크루즈 4도어 2.0 디젤 LTZ 플러스 더 퍼펙트 블랙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3,791km 판매금액 490만원.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차 상태는 정말 좋아 보이네요. 490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